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 IT 박람회 CES 2020의 본 행사가 어제 라스베아스 컨벤션 센터 등 주요 호텔에서 개막됐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전면 온라인 행사로 전환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CES는 예년과 같은 현장 행사로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역시 오미크론 변이가 몰고 온 코로나19 대확산의 경랑에 휩쓸지면서 주요 기업들이 대거 하차하거나 온라인 참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올해 CES가 전하는 그 메시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한때 CES 참가 기업들의 절반을 차지했던 중국에선 일부 기업들만 부수를 차렸습니다. 미국과 치르고 있는 첨예한 무역전쟁의 여파인데요. 결국 참가 기업이 종전의 절반 수준인 2,100여 개로 줄긴 했지만 세계 최대 혁신 경영장이란 수식어에 걸맞게 올해 CES에서는 혁신을 위해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관행을 파괴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먼저 삼선전자 보겠습니다. 삼선전자는 CES에서 대형 인수합병인 M&A가 임박했다는 깜짝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모바일, 가전 등 전 사업 부분에서 M&A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파운드리 즉 반도체 수탁 생산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와 로봇, 자동차 전자장비까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 M&A 후보 분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선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모바일 그리고 가전 부분의 강호에 머물지 않고 신성장 동력을 찾아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심지어 삼성은 또 올해 출시할 QD, OLED, TV에 들어간 OLED 디스플레이를 경쟁사인 LG에서 공급받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과 LG가 전세계 TV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말 그대로 적과의 동침을 시도하는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전자왕국으로 불렸던 일본 소니는 전기자동차 사업 진출 의향을 공식화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완성차업체 현대자동차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본업인 자동차 시장을 넘어 이제 로봇 기술과 3차원 가상현실 세계인 메타버스를 결합한 메타모빌리티를 이번 CES에서 새로운 회사 비전으로 내놨습니다. 이는 자동차나 경량 항공기인 어버네어 모빌리티 등 이동수단을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인터페이스로 삼으면서 로봇을 일종의 대리인으로 이용해 메타버스에서 가능한 체험의 지평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손쉽게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메타버스로 화성을 경험하려 한다면 과거에 찍은 화성의 영상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화성에 있는 로봇이 촬영을 해 실시간으로 전송한 그 영상을 가지고 화성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봇이 우리의 아바타가 돼 화성의 지표 위를 걷고 뛰어다니거나 화성의 토양을 만지면 그 촉감과 느낌까지 간접 체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최대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보겠습니다. 내년 중 픽업트럭, 실버라도의 전기차 버전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GM사가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건 이미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 회사의 간판 상품이자 최대 수익원인 모델이 전기차 전환의 물결에 올라탄 것인데요. 반도체 업계에선 영역 파괴 소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류업체들이 전통적인 자사의 주력 사업을 넘어 이제 경쟁사의 영토를 침범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 밖에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완성차 기업인 스텔란티스와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는데요. 아마존이 인공지능 음성비서 알렉사와 또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이용해 정밀한 차량용 인터페이먼트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인데요. 또 아마존은 내년에 출시될 스텔란티스의 배달용 전기차 램 프로마스터를 배송 차량으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자이처럼 올해 CES는 이제 코로나19로 당초보다 하루 앞 단계인 7일 내일 막을 내리게 됩니다.